누가 밥상머리에서 정치의 결에 대놓고 저녁밥 시간에 펼쳐지는 시사동 월요일 뉴스테이블 경남의 청년정치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유상 김해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상록 전 창원시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치권 공천작업으로 계속 분주합니다. 이제 40일도 깨졌기 때문에 관련 소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경남의 선거구 대진표는 말씀드린 대로 거의 다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선 이달곤 현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있었던 곳이 창원시 진해구인데요. 이 자리에 이종욱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전략 공천을 받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조달청장을 맡은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공천설이 있었던 인물입니까? 특별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내용들은 사실 들어본 것은 없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 주신 우리 이달곤 의원님 어쨌든 제가 후배로서 우리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선당우사의 이런 정신을 발휘해 주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존경의 마음도 사실 좀 전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진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수세가 좀 강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최근에 용원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개발이 되고 하면서 외부의 인원들이 유입되면서 과거에 비해서 보수세가 좀 옅어졌다. 이걸 입증해 주는 것이 지난 총선 때 보면 우리 민주당의 황기철 후보죠. 1,405표 차이에 석패를 했던 이런 지역입니다.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이종욱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초대 조달청장도 하셨지만 또 우리 기획대정부의 기획조정실장까지 또 역임을 하시고 해서 상당히 많은 역량과 경험이 있으시다. 그래서 이번 진해니까 벚꽃대전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벚꽃대전 자체가 또 경남의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 중에 한 곳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벚꽃이 활짝 피었을 때 그것을 만끽할 후보는 누가 될지도 궁금해지는데 말씀대로 보수세가 강했던 지역인데 조금 완화된다는 것 그것은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현역 상대로 황기철 이번 후보가 밀리지 않고 팽팽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증명이 되어온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황기철 후보와 맞설 본성 상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일단 국민의힘에서 악수를 뒀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진해라는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은 공천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출신은 진해는 맞죠? 출신은 진해고 이제 태생진해고 진해 고등학교로 나왔지만 인생의 3분의 2상을 타지해서 지내왔기 때문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얼마나 많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라는 의문과 함께 진해의 특성이 진해의 원주민이 아니면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느낌이 크고 저희 맞창진이 통합이 되었을 때도 진해는 가장 끈끈이 잘 뭉치고 진해 진해를 외치는 그런 지역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한 성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공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정말 땡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일단은 아무리 진해가 보수세가 짙었다고 해도 너무 진해를 만만하게 봤다. 지역민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대한 공천에 대해서 많이 좀 뿌리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에 김아용, 박춘덕, 이성희 예비후보 이분들의 또 반발이라는 산도 어떻게 넘어가는지도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김아용 전 의장이나 박춘덕, 도연 같은 경우에는 개인기들이 좀 뛰어난 편이거든요. 오늘 진해 태생이고 진해에서 계속 자라왔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공천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의외의 분이 받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악수를 듣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옥 예비후보가 우선 공천을 진해구에 받았다. 이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었고 진해구 말고 같은 창원인데 창원의창구의 현역 의원의 역을 준비해보겠습니다. 오선인 의원인데 김영선 국회의원, 이 의원 중심으로 해서 본인 지역구인 창원의창 그리고 본인이 출마 도전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던 김해갑이 우리 지역에서 정말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일단 무엇보다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 되고 말았어요. 김영선 의원이 경남 유일 현역 의원의 공천 배제로 이름을 올리게 됐고 김상민 전 검사도 의창의 예비후보였는데 제외가 됐습니다. 이런 국민의힘의 공천 배제 시나리오는 지상농천 의원은 예상해봤던 시나리오입니까? 생각보다 예상은 못했던 게 사실이고요. 일단은 수족과 물을 떠먹으면서 스톤을 보여줬던 김영선 의원님께서 컷오프가 되었는데 수족과 물만 드시지 않았어도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 또 소소하게 김상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의창구 지역 같은 경우는 김상민 전 후보가 현직 검사이면서 출마를 선언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창원을 방문할 때마다 조호를 하면서 가장 유력한 후보자가 아닐까라는 설들이 많았지만 검사공천설이 있을 때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했구나.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하지만 이분이 컷오프가 되었는데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 의창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종량 후보 그리고 배철순 후보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배철순 후보가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김종량 후보가 지역을 오래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민주당에서는 김지수 후보가 오래 전부터 예비후보로 확정이 되었는데 김지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최초의 여성의장 그리고 민주당 최초의 도회의장을 하면서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민들과 교류를 해왔고 의창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대 총선에서 40%를 넘게 받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바람만 조금 불어주고 의창구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투표로 좀 이어진다면 의창구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는 지역인가 싶습니다. 네. 김영선 후보와 당시 이제 맞대결을 직전 총선에서 했었던 김지수 후보가 또 한 번 출사표를 던지게 됐고 의창구 말씀대로 김종양 전 경남경찰청장 배철순 전 대통령실 행정관 여당 후보 두 명이 경선을 의창구에서 치르게 됐는데 경선 본선 전망까지 듣고 싶은데요. 일단 저는 이제 마지막까지 어쨌든 정치적 좀 열정을 태우셨던 우리 김영선 우리 또 의원님께 또 심심한 위로를 좀 전하면서요. 사실 김종양 예비후보는 국제형사경찰 인터폴이라고 그러죠. 거기 이제 총재도 지내신 분이라서 사실 저희 당의 인재입니다. 아까도 또 칭찬을 좀 해 주셨지만은 배철순 후보 역시 이제 여의도연구원에 저희가 여론조사 실장을 거쳐가지고 또 대통령 우리 정무수석실 행정관까지 거친 또 저희 당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때문에 당내 경선에 있어가지고 섣불리 누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사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제가 또 이게 뭐 언급을 좀 했을 때 약간 뭔가 맞아 들어갔던 예를 들어서 뭐 이준석 동탄을 설 이런 거 언론에 나오기 전에 오늘 예외 뉴스에 나오는 그런 것들 있었다고 봤을 때 제가 여러 상을 예측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번 경선은 제가 감히 한번 예상만 해본다면은 젊은 후보의 승리를 좀 저는 좀 점쳐보고 싶다 배철순 후보 배철순 후보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은 본선에서는 민주당의 관록에 김지수 우리 또 후보님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어느 분이 올라오시든지 간에 본선 준비 잘 하셔가지고 꼭 승리하시길 바란다 이런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영선 현역 의원의 이 자리에 이제 경쟁 후보들이 윤곽을 드러냈는데 김영선 의원이 이제 그 전에 불씨를 다시 한번 집혔던 곳은 본인이 스스로 집혔던 곳은 김해시 갑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해시 갑도 3자 경선 권통일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 김정관 전 국회의원 박성호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 김유성 의원이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마지막까지 저희 경남에서 선수 입장도 선거 룰도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던 만큼 저는 이제 경남 총선에서 상당히 핫풀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핫플레이스. 핫플레이스죠. 사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년 동안 민주당 1당 체제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의 꽃은 예산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난 20일 때만 놓고 봤을 때 민홍철 우리 지금 후보님이랑 김정우 후보님 성적은 사실 좀 초라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국민의힘 3자 경선은 그야말로 불꽃 튀는 양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 측 지역 전가 분위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아무래도 사선의 도전. 사선이라면 영남권 유일한 아마 당선되신다면 사선 최초로 되시는 거거든요. 민주당 민홍철 후보와의 대결에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후보를 김정권 후보로 좀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가장 최근에 조사한 여론조사에 보면 당내 후보 적합도라든지 본선 경쟁력 이런 데서도 사실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고요. 사실 지난 19대 때 민홍철 후보와의 대결에서 989표 차이로 석패했던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김정은 후보가 이번 경선에서 승리해서 본선 진출을 한다면 우리 또 양산의리 보면 전직 경남도지사들의 빅매치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처럼 19대 총선의 리턴매치 이렇게 돼서 또 다른 우리 총선의 흥행카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짧게 듣고 싶은데 오늘 뉴스 보니까 경남 선거구 16개는 유지되는데 회원동이 의리였다가 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계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회원동 우리 주민분들한테는 상당히 죄송한 마음이 일단 먼저 든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불가피하게 선거 지선 때는 또 인구수 때문에 김해 을로 갔다가 또 총선 때는 또 김해 갑으로 오는 이런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들이 자꾸 반복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구를 조금 더 늘린다든지 이런 좋은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예비 후보에 대한 설명도 곁들여주셨는데 이농철 의원은 정말 민주당 최초의 경남에서 사선 도전한 인물입니다. 이 야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우리 김상원님께서 김정권 후보와 워낙 인연이 있기 때문에 사심이 물심 느껴지는 멘트였더라고요.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김영선 의원님께서 자진 출마를 외치면서 김해 갑을 간다고 했지만 그게 무산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 지표를 봤을 때 민홍철 의원과 김영선 의원이 붙었을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이 너무도 안 나왔기 때문에 김영선 후보가 컷오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홍철 의원께서는 김영선 후보와 붙을 생각을 하시지 않았고 앞서 말씀드렸던 박성호 전 부지사 그리고 김정권 전 의원 권통일 전 장관과 구도를 계속 생각하면서 선거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큰 이변은 크게 없을 것 같고 지금 원래 민홍철 의원이 되게 점잖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남을 비난하는 그런 선거를 잘 하시지 않고 본인 지역민들을 만나면서 민원적인 부분 해결하시면서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심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느낌을 봤을 때는 그만큼 김해의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민홍철 의원님께서 본인의 개인 기회를 살리고 여러 가지 이제 민심만 잘 다독이신다면 사선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양당의 이번 총선 목표에 따르면 이 지역만큼은 반드시 따내야 되는 그런 선거구이기도 합니다. 자 김해갑까지 살펴봤고 국민의힘은 창원 이찬구 저희가 살펴봤던 김해갑 두 곳을 아직 최종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고 민주당은 산청 함양 거창 합천 한 곳 남았는데 김기태 전 지역위원장 단수공천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완성된 대진표는 아마 저희가 다음 주에 두 분과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경남은 조용하게 나름 조용하게 정리가 돼가는 모양새인데 중앙당으로 넘어가면 이게 잡음이 꽤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양당 잡음 매일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그리고 비판 반론 등 상대의 당을 향해서 나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의 목소리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집계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제가 또 키워드도 몇 가지 띄워드릴 텐데 자 먼저 김유성 의원 민주당 공천 작업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은데 인물 키워드를 드려보겠습니다. 말씀하시면서 녹여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주 임종석 설훈 홍영표 이 4명 인물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아마 말씀에 당연히 녹여내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이 야당의 공천 잡음이란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정말 시끄럽습니다. 정말 시끄럽고요. 결국 당내 여론이 국민의 목소리에 저는 집중하지 않았던 이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가장 재미있게 봤던 최근에 글귀가 있어요. 뭐냐면 비명행사 친명행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참 말 잘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를 입증하듯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친문 핵심들이죠. 홍영표 이수진 아까 말씀해 주신 임종석 기동민 전부 컷오프 되었고요. 그다음에 재선 3선 의원들은 불출마 압박하면서 사실 5선 의원인 추미애 의원 또 대화 조금 나누더니 당의 자산이다 하면서 또 출마가 되게 됐고요. 여전사 3인방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 지도부 전부 대부분이 또 본선 직행을 하게 되고 경선이 103곳인데 대다수가 지금 또 비명계로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재미있는 사례가 또 하나 있어요. 여성 전략특구라고 사실 전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이런 게 있었는데 4개 지역이 연계된 곳에 현역 남자 남성 의원이 컷오프 되면서 경선조차 못하게 한 이런 사례도 저는 봤고요. 그리고 중진 의원들이 이렇게 탈당하고 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님께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니냐. 누군가는 떨어지고 누군가는 붙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모습 보이는 모습이 저는 좀 아연실색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다만 아까 일각에서는 김영주 전 국회부의장님이 저희 당에 온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좀 가지는 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목소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이 불안한 모습을 조금 잠재우기 위한 그런 여론 형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만 더 지나면 그분의 진정성과 우리 당이 어떻게 이렇게 결심을 해서 이렇게 함께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지상로 전 의원의 반박도 듣겠고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부회장의 진정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정성이 느껴지려면 공천 받기 전에 국민의힘에 갔으면 진정성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20년을 넘게 같이 함께 했던 당을 버리고 공천을 못 받았다고 해서 갔던 것에 대해서 과연 무슨 진정성을 느낄 수 있나.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굳이 너무 좋다고 얼싸 안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것도 아이어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민주당이 시끄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는 삭발하시는 분도 없었고요. 그리고 분신하시는 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 언론에 나오지 않을 뿐이지 훨씬 더 시끄럽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처럼 언론에 기울어진 부분 때문에 민주당이 부각되어 보이는 것이지 제가 여의도만 가도 국민의힘 당사편은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언론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지 오히려 국민의힘도 시끄럽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민주당의 공천을 가지고 비명과 친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국민의힘의 공천 같은 경우는 도덕성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수천억을 수익액을 해가지고 논란이 되어서 탈당을 했던 박덕흠 의원도 이번에 공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돈봉투라는 소리만 듣고도 민주당 의원이 돈을 받았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는 돈봉투를 받는 모습이 영상이 찍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천을 받았거든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정말로 국민의힘의 시스템 공천이라고 외쳤던 것은 어디에 있나 시스템 공천은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마음이 시스템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의 공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쌍특권법 이후에 공천에서의 운역이 떨어졌죠. 이런 지적도 실시간 댓글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우려하든 아니면 야당에서 지적하든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그대로 공교롭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의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30초 정도 남아있는데 혹시 또 반박의 목소리 있으실까요 어쨌든 저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당은 저희 당은 좀 뭔가 긍정적인 선거 이기는 선거 이런 것들을 조금 지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민주당이 가장 급한 것은 조국 혁신당의 지금 지지율을 모셔주신 식으로 이 부분을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네요. 동양에는 민생 가까운 어젠다가 나오지 않아서 참 안타까운 총선이긴 한데 다음 주 대전표 들고 두 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